지난 추석 명절이 시작되기 전날에 저는 저와 섬기는 교회에 당의원들과 성도들 35명이 이스라엘로 성지 순례를 떠나서 8박 9일의 여정을 마치고 지난 목요일에 귀국을 했습니다 저희가 갔던 기간은 이스라엘에서 숫콧이라고 하는 초막절이었는데요 구역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초막절을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지키는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정말 온 가족들이 축제처럼 이 초막절을 지내더라고요 가정 테라스 앞에다가 천막을 쳐놓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식사도 하고 또 그곳에서 교제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성경도 읽고 찬양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또 순례객들과 또 어린아이부터 어른들의 일기까지 유대인들은 통곡의 벽에 올라가서 또 그곳에서도 성경을 읽고 찬양을 나누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고요 저희 팀도 함께 통곡의 벽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귀국하고 이틀 만에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의 전쟁을 시작함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는 매우 안타깝고 또 매우 당혹스러운 일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희 일정이 하루 또는 이틀만 늦었어도 아마 귀국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랬으면 아마 저와 여러분의 오늘 만남도 이루어지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만남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정말 우리들의 인생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저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목민교회는 올해 51주년을 지나서 52년을 향하고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39년 동안 목회를 하신 이후에 저는 공개 청빙을 통해서 부임을 해서 올해 6년째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6년째 살아남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교회가 저를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니니까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할 때 작년에 이지선 교수가 쓴 책의 제목을 그대로 빌려왔는데요 저자는 원래 이 책 제목을 꽤 괜찮은 해피엔딩 그곳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정했는데 뒷부분을 생략을 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이지선 교수는 23살의 교통사고를 만나게 되죠 소주 5병 먹은 만치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고 결국 이지선 자매가 그 당시에 타고 있던 차를 뒤에서 들이받고 칠중 추돌사고 일어나고 차에 불이 나고 그 불이 몸에 붙어서 큰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단일도 이런 사건이 사고가 자기에게 일어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여러분 이 자매에게 일어났죠 40번이 넘는 고통스러운 수술을 이겨내고 지금은 자신의 모교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고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생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고 생각하고 이 책을 썼다 그래서 책의 서두에 나는 사고를 당한 사람이 아니라 사고와 헤어진 사람이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심리학자들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 외상후 성장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외상후 스트레스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저도 이 책을 통해서 외상후 성장이라는 말을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마음속에는 우리 누구나 다 보호막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찢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외상후 스트레스가 되게 되고 그런데 이 외상후 성장은 이 트라우마 후에 오히려 회복하는 과정 중에서 긍정적인 변화들로 인해서 트라우마가 있기 전보다 더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외상후 성장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달라지고 무엇보다도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사고를 생각할 때마다 다 그 술 취하고 운전한 그놈 때문이야 하면서 남을 탓하거나 나는 그날 지독하게도 재수없는 그날 그 차를 타지 말았어야 하고 그곳을 가지 말았어야 하는데 내가 그날만큼은 지독하게 재수없는 날이야 라고 여러분 계속 생각하고 자신의 운명을 비관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그 사건 이후에 때로 열심히 참고 때로 견디면서 참고 온 날들을 기억하고 앞으로 내가 살아갈 날들을 헤아리면서 새로 얻은 것을 삶 속에서 발견하면서 감사하게 된다면 그것은 외상후 성장이 된다는 겁니다 스무 해가 지나도록 지겹도록 수술을 받는 나는 화상환자인가 아니면 수술을 받으며 기대를 안고 살아가는 생존자인가 나는 사고를 당한 사람인가 아니면 사고와 헤어진 사람인가 그래서 이 자매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고와 헤어지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고 그 과정은 더뎠으며 몸이 아픈 만큼이나 마음도 아팠지만 조금씩 흘려보내듯 헤어졌다 나는 사고와 잘 헤어진 사람이다 우리가 한 사람의 여러분 고통과 아픔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20년 동안의 이 큰 고통을 겪으면서 그가 이 책에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꽤 괜찮은 해피엔딩 그곳을 향해 가고 있다 여러분 이 제목이 그의 삶을 대변해 주는 것이 아닐까요? 아마도 여러분 중에는 큰 어려움 없이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도 대부분은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상황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결혼은 정말 기쁜 날 아닙니까? 결혼은 일생에 단 한 번 있는 것이고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이 바로 결혼식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날에 오늘 본문 3절에 기록한 것처럼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니까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기쁨과 축제 잔치 속에서 정말 난감하게도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아주 당황스럽게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당시 결혼 문화에서 결혼식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난감함을 넘어서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고 잔치집이 거의 초상집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포도주라는 의미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전도서 10장 19절 말씀에도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 생명을 기쁘게 한다고까지 표현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는 지금 내리는 비가 이른비입니다 그래서 이른비가 내리고 나면 파종을 하고 파종을 한 씨앗들이 자라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늦은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지난주가 이스라엘은 초막절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지난주 초막절 기간에 수요일이었는데 저희가 예루살렘을 곳곳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걷는 여정이었는데 유독 예루살렘 인근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물론 초막절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 유독 수요일 날 왜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가 대제사장이 늦은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이 땅에 부어주시도록 축복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은 예루살렘 인근의 교통도 통제가 되고요 정말 수많은 인파들이 더 많이 몰려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에는 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이 기록된 당시에는 마찬가지 더욱 더운 날씨에다가 건기와 우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건기 때는 물을 얻을 수가 없고 마실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수확되는 것이 바로 포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포도주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정말 모두가 기쁘고 즐거워야 할 때 이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이와 같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경험을 많이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돌이켜보니까요 제가 신대원에 입학할 때만 해도 6대1, 7대1 정도 경쟁률이 있었는데 신학교만 들어오면 된다 적어도 선조동산에 와서 공부를 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입학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런 표정은 별로 기쁜 표정이 아닌 것 같은데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입학한 기쁨도 잠깐 저에게는 포도주가 떨어지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입학한 지 불과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아버지께서는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저는 신대원 3년 다니는 내내 아버지께서 계속 병원에서 투병 생활을 하셨습니다 3년 내내 학업을 하고 사역을 하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무거운 마음의 짐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20년 넘게 아버지는 투병하고 계십니다 그야말로 저의 삶에 그 당시에는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 날에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을 만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크고 작은 일로 포도주가 떨어지는 경우를 아마도 경험하고 아마도 지금 그런 상황에 계신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절 말씀에서 예수와 그 제자들도 그 홀레의 청함을 받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당황스럽고 난감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어려운 일을 만나고 낙심된 일을 만날 때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바로 그 상황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하신다면 어떤 상황이 여러분 펼쳐지게 되는 겁니까? 오늘 말씀에 기록한 대로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돌항아리 여섯에 물을 채워라 그리고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그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잖아요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부류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한 부류는 이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는 연회장이요 두 번째는 그 홀레에 참여했던 하객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이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회장이 아무것도 모르는 신랑을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들은 대부분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사람들이 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낮은 포도주를 갖다 주는 법인데 어떻게 이런 좋은 포도주를 이제야 내놓는 거냐고 우리말로 하면 정말 봉창 두들기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여섯 항아리에 악위까지 물을 붓고 그 항아리를 연회장에게 가져다 준 사람이 여러분 있었잖아요 누굽니까? 하인들이었습니다 연회장과 하객들은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를 몰랐지만 하인들은 포도주를 맛보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무엇을 알았습니까? 자기들이 항아리에 부은 것은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놀랍게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신 분이 자기 눈앞에 있는 주님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고 싶으십니까? 좋은 포도주를 맛보고도 누가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로 바뀌게 하셨는지를 모르는 인생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좋은 포도주를 맛보지는 못했어도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는 주님을 아는 인생이 되고 싶으십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다 후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작은 이 순종과 또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했을 때 얼마나 놀라운 기적과 그분이 누구신지를 안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갈릴리오스는 물이 굉장히 풍성하기 때문에 그곳에 많은 물고기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물이 어디로부터 흘러왔는지 아십니까? 우리 시편에 기록한 대로 헐몬산에는 항상 눈이 있잖아요 그 눈이 녹아서 지하 땅 속으로 돌아가서 어느 한 지점에서 그 녹았던 물이 터져 나옵니다 그곳이 바로 이스라엘에 있는 텔단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곳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그곳이 갈릴리오스로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그 장소를 여러분 가보았더니요 그 장소는 크고 위대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작은 물이 솟아서 끊임없이 갈릴리로 향하면서 생명을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거대한 호수도 작은 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신학교에서 신학도로, 교회음악으로, 기독교 교육으로 여러분 학업을 하고 우리가 선주동산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은 우리가 때로는 작은 일처럼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이 사명을 감당할 때 그것이 거대한 물길이 되고 그 물길이 교회를 새롭게 하고 시대와 민족의 소망이 되게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이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때로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고 때로는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한다고 한다면 비록 나는 작은 물방울 하나에 불과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새로운 놀라운 역사의 시작을 주님께서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왜 이런 기적의 역사를 주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는가 그 결론의 말씀이 오늘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복음세 보면 잘 아시는 대로 기적으로 번역된 것도 있고요 이적으로 번역된 것도 있는데 여기에는 표적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표적은 여러분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되어 있죠 이 세메이온이라는 이 단어는 그냥 단어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원문의 의미를 보니까 이 단어는 원래 세마에서 유래가 됐는데 이 세마라는 뜻이 뭐냐면 예고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표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메이온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표적을 얘기할 때 표지판으로도 우리가 많이 해석을 하죠 그리고 이 사건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고를 해주시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이 사건은 기적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지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수없이 만나게 되는 인생의 절망과 낙심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고 물 또는 하인만이 하는 영적인 기쁨을 반드시 맛보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영광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적이 꽤 괜찮은 해피엔딩 아닙니까? 어쩌면 예수님께서 공생인을 시작하는 첫 번째 표적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지칭하고 있는 십자가의 길과 이 부활의 여정을 첫 번째로 시작하는 것을 이 갈릴리 가나에서 이와 같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놀라운 이 표적을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품어내고 계시는지 예수님께서 이 사육을 통해서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시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 장신의 공동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 중에 늘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단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만날 때마다 더욱 예수님을 신뢰하게 되고 여러분들을 꽤 괜찮은 해피엔딩으로 이끄실 그 주님을 신뢰하시면서 그 더 주님을 믿으시면서 그 과정을 잘 겪어가신다면 여러분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가 아니라 오히려 외상 후에 더 크고 아름다운 성장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저 좋은 포도주만을 맛보고 즐거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물도운 하인들만이 아는 주님으로 인한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계심을 믿고 나아가는 당신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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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